마카스러운 순우리말을 알게 되는 시간 순우리말 퀴즈 오늘은 특별히 물과 관련된 퀴즈입니다. 도전자 자신 있습니까? 오늘 뭔가 되게 잘 맞출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그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순우리말 퀴즈 지금 바로 나갑니다. 깊은 샘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리려면 한 바가지쯤에 이 물이 필요한 것이다. 이 예문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가리키는 이 물은 뭘까요? 1번 마중물 2번 발물 3번 북덕물 이거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. 정답 1번 마중 나가는 물 마중물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럼 매달 물장수에게 값을 치르고 사는 물을 뜻하는 말은 뭘까요? 매달이니까 혹시 발물? 이번에도 정답입니다.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중물을 보여야겠죠? 우리마다 하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